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크류바 먹어볼거에요.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! 저는 되어있어요! 저는 오늘 일부러 만들어요! 저는 염색으로 만들어요! 쩝쩝 쩝쩝 너무 맛있어 킞킥킥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와흐흐흐흐흐흐흐 킞킥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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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일 하아 맥믹 진짜 아아..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써서 여기는 처음에 생강을 안으로써 저는 다음날을 안으로써 그럼 제가 잘 먹었습니다 저는 또 먹었을 때 오늘의 주인공의 주인공은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인공은 요리는 배불로도 마셔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얌전한 느낌이예요 매일 덜하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예요 사실 약간 영양고나는 이 느낌이에요 너무 더 길다 상추에 고소함을 부릅니다 호호 흐흡흕흕 흐흡흕흡 흐흐흐흐 너무 맛있어 근데 어떤 것인가? 막을 제가 다 먹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정말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저기 뭐하는지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먹어서 한 번 더 먹었을 때 한 번 더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사실 한 번 더 보기에는 캬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처음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에헤헷 그래도 먹었어요 3번째 점심 중 하고 지금 체처럼 치솟고 마음의 내부 똑같은 꿀맛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좀 더 먹으면 여기엔 여전히 딸기맛이 강하네요. 맛있게 잘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